안녕하세요 유겸입니다 마리클레르 밸런스 게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멜로디요 왜냐하면 제가 쓸 때도 트랙 위에 제 멜로디를 먼저 얹거든요 멜로디를 이제 만들고 나서 그 후에 가사를 붙이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외국 곡 들을 때도 가사를 뜻 모르잖아요 근데 멜로디를 듣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멜로디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같은 노래 부르기 왜냐하면 춤을 더 오래 췄어요 춤은 진짜 10년이 넘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재미를 굉장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 하루 종일 부르는 거 요즘도 합니다 항상 순서대로 듣기 해놔요 그래서 저는 반복 재생 저는 그래도 페스티벌이니까 1분만이요 왜냐하면 좀 더 따라 부르기가 쉬워서 원 원 원 원 원 원 미닛 막 이렇게 팬분들의 떼창과 공연장이 가득 울리는 함성? 저는 떼창이요 팬분들이 제 노래를 이렇게 티키타커로 맞춰주는 암튼 저는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하... 근데 여름 실내 공연 괜찮지 않아요? 에어컨이 있다 없다가 안 서 있으니까 여름 실내 공연 하하... 와... 진짜 고민된다 겨울 야외 공연 왜냐면 어쨌든 춤을 추면 열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여름에 실내에서 하면 바람이 안 들어오면 진짜 제가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안무실수 하기요 왜냐면 지금 혼자 이제 하니까 춤을 추다 안 추다 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그 공연을 즐기러 갔는데 저는 스탠딩으로 즐기고 싶습니다 신나잖아요 제가 원래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근데 뭔가 일 끝나고는 맥주가 크으... 맥주가 짜인 것 같아요 맥주 아가씨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 무조건 뭔가 어떤 멤버한테 물어봐도 그럴걸요? 사랑한다고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마리클레르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저 오늘 촬영 너무 재밌게 했고 옷을 많이 입어서 좋았어요 또 불러주세요 마리클레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달에 톤앤뮤직 페스티벌이라고 거기에 나오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